성어찬 선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어찬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야구라는 종목이 되게 좀 생소하실텐데 해보신 적도 없고 오늘 직접 이렇게 해보시게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오늘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리고 오늘은 좀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의 재미를 느끼도록 제가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미쳐 미쳐 내가 더 흔들어 더 흔들어 네 개성이니까요. 우리 교수님 혼내는대요 지금 교수님 혼내는대요. 어머 장애가 아닌데요? 멋있는데? 기념에서 성어찬 선수가 사인볼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받고 싶은데 잠깐의 텀을 활용해서 오늘 성은창 선수와의 수로그램을 위해서 성은창 선수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성원찬 선수 영원히 이미 레전드 이벨 안타 다시 보기 플리즈 국가대표 위로수 꿈 꼭 이루어질겁니다 실책 따위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부상없이 그라운드에서 다니는 모습만으로도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성원찬 선수 마이아 저도 이런 자리 처음인데 굉장히 좋은 에너지 많이 얻어서 앞으로 남은 시즌 치러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힘들었는데 오늘 좀 힐링하고 힘 얻어서 남은 놀이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만 화이팅! 응원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예 유스의 프로과 산하 화이팅! 네베의 세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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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뇌과 화이팅! ַ ַ ַ ַ ַ